오늘의 메뉴 순댓국 1인 정식 세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찍어먹는게 있지 않나요? 소금이구만 아 새우저스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간이 되겠어 한 달씩 비어 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 머리에요 지금 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라달라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하하하 아유 하하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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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넣으면 국물이 밋밋해지죠. 나 그게 별로인 것 같아. 밥을 넣으면 국물이 밋아져요. 밥을 넣으면 국물이 밋아져요. 밥을 넣으면 국물이 밋아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려강 먼츠입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10,000원이야 이게 5,000원이지 이거 10,000원 이거 5,000원 순대국이 많아 1,000원에 담아둘 수 있는 소금 1,000원, 2,000원을 넣을 거 같은데 저는 약 5,000원을 넣어주세요 2,000원은 비닐을 넣어주세요 아, 예.안녕하세요? 아, 예.안녕하세요? 아, 예.안녕하세요? 아, 예.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사람입니다. 아, 예.안녕하세요? 오, 예.안녕하세요? 아, 예.안녕하세요? 저, 이제 음료라. 워낙. 오, 넌. 아, 아, 오. 오, 나.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목과 팔이 불편한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음, 멀리서 먹을 수 있지.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침대에서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아, 야, 안녕하세요. 아, 목, 목, 목과 좀. 아, 순대만 먹으면. 보니까 소. 으응. 으응. 으흐흐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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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